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9월 평가 모의고사 생명과학 1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라이브 총평을 좀 했거든요. 여기서 라이브 총평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총평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해설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꽤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꽤 어렵다고 얘기한 것은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의미냐. 작년도부터 킬러베제 정책에 의해서 교육당국에서 생명과학 1은 쉽게 낸 추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 6월 모평도 아주 쉽게 나왔어요. 아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상당히 쉽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 2, 3수능이나 2, 2수능에 비해서 쉽게 나온 편이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기대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죠? 특히 뭐가 어려웠느냐. 이 얘기부터 작가를 해주면 개념형 열세 문화가 초론형 7문화 중에 개념형이 어려웠어요. 이게 열세 문화 중에 한 6, 7문화가 새로운 자료나 함정이나 지역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소비됐을 것 같아. 개념형 열세 문제를 빠르게 푸는 지근을 한 5분, 6분 내에 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자료들이 많고 함정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했어야 돼. 그래서 1분, 2분, 3분 더 걸렸을 거야. 거기다가 틀리는 문제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추론형은 지난 6모보다는 조금 어렵긴 했어도 그렇다 할 만했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형 때문에 꽤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주면 올해 6모보다는 한 두 문제 정도 어려운 것 같고 작년 수능보다는 추론형은 거의 비슷해요. 개념형이 좀 더 어려워서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알겠죠?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추세로 수능에 나올 것인가?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그냥 평가하는 6월 모평과 9월 모평은 테스트용으로 던져보는 겁니다. 개념형을 이렇게 새로운 자료, 새로운 함정이나 지업, 라이소자임 이런 거 막 집어넣잖아요. 그런 거를 다시 낼지는 모르겠는데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념형을 이렇게 꼬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대비가 어렵지 않아요. 추론형이 어렵죠. 남은 두 달 동안 개념형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의고사 시즌3라든지 아니면 파이널 100제라든지 시즌4라든지 여기서 내가 많이 연구해서 집어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다 공부하시면 돼요. 섬기한 쓰기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서브로트 읽어가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알겠죠? 개념형 함정지업 이런 거 좀 나왔었고요. 시간 소모가 좀 새로운 자료가 나서 좀 됐는데 이번에 보면 4번의 남모양적혈구 비뇨증 말라리아 새롭죠. 자료가 6번 혈당 조절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9번 티록신문제 TSH와 이 관계도 어려웠고요. 18번 라이소자임이 지업적이 확 났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설명을 안 했느냐. 섬기한 쓰기한에서는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건 진짜 내가 강의 경력 20년이 넘거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소재야. 그런데 이번에 쑥 나왔어. 평가원 마음이지 뭐. 교과서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예를 들어 올바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모의고사에 이걸 집어넣지 못했지만 섬기한에서는 나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기억했던 친구들은 맞추는 거고. 20번 생태피라미드. 이거는 좀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수특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올바원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념형이 독특하게 나왔었고.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방연구 문제와 혈액형 문제. 작년 손에 나왔던 혈액형 문제 있죠.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어려워요. 워낙 많은 문제.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거든요. 1번 조차도 뭐 함정이 조금 1번 문제. 그 쉬운 1번 문제도 함정이 좀 있고 그랬어요. 자 이 정도 되고. 자 추론형은 전반적으로 길출 변형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나 아주 최고란도는 없었어요. 그나마 이 세 문제가 좀 눈에 띄는데 10번 막전이 문제. 이거 좀 논리적으로 풀면 좀 어려워요. 직관을 갖고 확 과감하게 들어갔으면 빨리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연변이 15번 이거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전자 치환과 비블리 동시에 들어간 거고 반성유전 그거 찾고 상염색치유전 찾고 그게 만만치 않았어. 아들딸 찾는 것까지. 17번 가학의 도가 정말 세 가지 형질인데 좀 지저분하긴 했어요.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다 찾아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았고. 세 문제가 좀 눈에 띄는 문제들이다. 이번에 EBS 연계문항 이거 조금 의미가 있거든요. 18번 라인 소재하임이 EBS에서 이게 소재가 있긴 했었어요. 구석탱이 한 문제 나왔던 거라 이거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죠. 섬기환 제대로 들었다 그러면 이거 공부 기억났었을 거야. 20번 생태피라미드 이것도 이제 수투기에 있었던 건 변형인데 이것도 올바운 했으면 풀 수 있었을 거고. 하여간 이 정도다. 자 어제 시험지 나오자마자 생원 먼저 하고 생투를 좀 내가 빨리 풀었거든. 부랴부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연구원들과 함께 풀어가지고 그때 총평을 하면서 라이브로 총평을 좀 했단 말이지. 생원 생투. 근데 그때 생투에서 라이브에서 내가 조금 상기된 상태에서 했었던 거랑 조금 내가 변화를 좀 줬어요. 어제는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다시 한 번 쭉 꼼꼼하게 풀어보니까. 그래서 어제 라이브로 봤던 친구들 다시 한 번 내가 정정합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매우 어려운 수준이지만 역대급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킬러 배제 정책 때문에 특히 생명과학 2가 서울대 필수 해제가 되어버렸잖아요. 2 과목이. 그래서 쉽게 나왔단 말이지. 지난 올해 6월 모평 있잖아요. 3개월 전에 봤던 6월 모평은 정말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쉬운 생투 모의고사였어요. 너무너무 쉬웠단 말이지. 그래서 킬러 배제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9월 모평도 작년 9월 모평도 되게 쉬웠거든요. 그 정도 수준,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웬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매우 어려운 수준 이렇게 됩니다. 올해 6월 모평은 비교할 바가 아니고요. 작년 수능도 꽤 난이도가 있다라고. 그래서 킬러 배제 정책 때문에 그래도 예전 2, 3, 2 수능보다는 쉬워. 2, 4 수능 작년이. 그래도 이거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온 편이라고 봤는데. 그것보다 이번이 한 두 문제 정도가 더 어려워요. 이 추론형 문제에서 그렇게 됩니다. 비교 한 번 더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2, 3 수능 있죠? 2, 3 수능보다는 얘가 한 두 문제 정도 쉬워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절의 문제였습니다. 기초 문제 다 있어요. 풀어봐서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쉽긴 한데. 작년 수능보다는 한 두 문제 정도 어려운 정도. 이번 구모.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 구성은 개념형 14개, 추론형 6개로 매번 나오는 구성이었고요. 그런데 개념형은 대부분 기출변형이고 평이합니다. 이거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도 개념형은 한 문제 정도가 조금 쉬워요. 그런데 추론형이 일부 문항이 예상외로 최고란도로 내버립니다. 아,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자, 그걸 더 보면 개념형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자, 추론형을 보면 호돈추론은 그냥 찍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작년 수능은 뭐 그 정도 수준 되는데 정답률이 20%가 안 됩니다. 메가스터디, 집계. 하디바인이 계산이 좀 많았어요. 이게 좀 어려웠어.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이게 더 어렵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라. 제한요소 이것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리고 DNA 복제. 17번에 있는 거. DNA 복제. 그래서 지연 가닥에 프라이머들을 찾고 뭐 그러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각이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이거 거의 비슷한 문제 있었거든요. 그리고 13번 염기 조성 계산해 주는 건데 요즘에는 DNA 그림 그려놓고 예를 들어 5쌍 간단한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웠는데 그래도 할 만합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려웠어요. 전사인자 이것도 작년 수능보다 살짝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금방 풀어요. 이거는 집중해서 보면 문제 읽고 하는데 1분 내지 2분이면 풉니다. 그런데 작년은 정말 개념형 수준으로 쉬워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코돈 추론, 하디바인, 제한요소 이게 최고난도 고정도 수준 예전에 나왔던 고정도 수준보다 조금 쉬운 고정도로 나왔습니다. 2, 3 수능은 이것들이 더 어려워요. 특히 DLA 복제까지 해서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에 필적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EBS 연계, 9번 전사인자와 16번 하디바인인데 이거는 EBS 풀면 좋긴 하겠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도 충분히 이런 유형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실제 수능이 중요하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 특별할 거 없어요. 섬계, 수환 열심히 공부하시고 거기에는 스킬, 마지막 후반부 스킬, 추론용이 중요하잖아. 그거 정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들이 내가 얘기했잖아 2, 3 수능, 2, 2 수능, 2, 1 수능 이때 나온 기출문제들이 정말 어렵다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풀어내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정 등급컷은 아니지만 메가스터디 등급컷 3등급이 지금 29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개념형 14문제만 맞춰도 여러분들이 30점이 넘거든요. 개념형 14문제라도 기부적으로 잡으세요. 4등급, 5등급인 친구들은. 알겠지? 그리고 2등급이 40점인데 이 3개 빼고 나머지만 잡아도 2등급 이내로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그중에 이 3개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잡아버리면 1등급도 가능해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추론용 여러분들이 이 3개는 그냥 잡을 수 있어. 웬만하면 이 밑에 3개를 잡을 수 있고 이 중에 하나만 더 잡으면 1등급도 가능하다. 그리고 수능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기출문제 그거 열심히 풀면 되고 조금 더 자세한 학습 가이드는 내가 이따가 내가 한 번 더 찍을 거야. 캐스트로 참고하시면 되고 개별 문항 지금부터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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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